둘, 셋! LFX! 안녕하세요, 이펙스입니다! 저희 이펙스가 FLOAD OF LOVE CHAPTER 2 성장통으로 제니스 곁에 돌아왔습니다. 우리 제니스를 위해 앨범 발매 기념으로 후즈뱅 카페에서 FLOAD OF LOVE CHAPTER 2 성장통 오피셜 테마 카페 이벤트를 열게 되었습니다! 예스! 오우, 나이스! 제니스! 저 이펙스 많이 보고 싶었나요? 네! 후즈뱅 카페에 찾아와준 제니스를 위해 후즈뱅 카페 즐기는 법 좀 알려주세요! 네,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! 제니스를 위한 이펙스 스페셜 드링크와 마카롱이 준비되어 있으니 맛있게 드시고 미공개 인하 사진까지 꼭 받아가세요! 네, 나만의 포토카드도 빠질 수 없죠! 우즈뱅 카페에서만 만들 수 있는 원의 논리! 나만의 포토카드도 만들어보세요! 저희 이펙스가 포카 뒷면에 마카롱만큼 달콤한 메시지도 남겨두었답니다! 와청! 럭키드로우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 미공개 포카도 잊지 말고 챙겨가세요! 네, 마지막으로 저희의 새 앨범 블루드 오브 러브 챕터 2 상담송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! 만관사부! 후즈팬 카페에서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들고 가세요! 와주셔서 고마워요! 제니스! 안녕! 오우! 오우!